네 여러분 제 블로그 게시글이 1,000개가 되었구요 유튜브 구독자 100명!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은 새로운 걸 그려볼까요? 뭘까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창공의 테마검 강림이의 무기를 그리고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요청을 받은 그림입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자꾸 이런거 사달라고 하면 그래서 코팅 해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인공물 그리는건 너무 자신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요렇게 요청을 받고 그리게 되었네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인공물도 좀 느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목기 그리면서 좀 레벨업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색칠을... 아 종이 깔고 가야돼 맞아 여러분 마카는 A4G 뒤에 스며들어서 책상까지 묶기 때문에 꼭 종이를 한장 밑에 깔고 사용하셔야 해요 깔고 해봅시다 마카를 베이스로 색칠하구요 빛과 그림자 표현만 색연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네 요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더 많은 색칠 도안과 그림 과정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